오잉 나드 제끼 형한테 가봅니다. 라드 직경도 DLC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니 말도라 이대로 해야겠구만 치료약? 먹어 그냥 치료약을 내가 먹어버렸네? 음.. 체력 체력을 올리자 썩은 사과를 먹어봅니다. 사과를 계속 먹습니다. 사과를 계속 먹습니다. 아이고 말때문에 이게 뭐니 여기 바로 앞에서 대면 심장소리가 너무 세게 들려 좀 쉬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과연 쉬면 괜찮아질까요? 붕괴자잖아요 예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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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그녀와서 다밤이의 빌려가 될 것 같고 그녀의 길이 보기 더 안 좋았다. 아, 그가 당신의 국 cono지 아예? 그리고 어떻게 할거도, 당신의 정상의 말은? 아니, 저는 아무튼 말하지 않으며, 그냥 나의 불가능을 놓고 하지만 나는 당신의 길이 그냥 management을 놓고 당신은 정말 정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 아하, 알겠습니다. 그는 아니지만, 내가 그의 명령을 받았다. 그가 흥미로운 시간에 오신 것 같다. 최근에, 그의 상관없는 수업을 받았다. Sir Kuno의 Rickwald은 이의 나라의 관계에 의해의 관계에 의해의 관계에 의해의 관계에 의해가 있다며, 전혀 former convicts, 하지만, 어떤 관계의 관계에 의해의 관계에 의해의 관계에 의해가 있다며,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 나라의 관계에 의해의 관계에 의해가 있다며, 물론, 더... ...뮤지 않든, 아니요 공동에 게가 롬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올해 이승의 경향을 주시는 경향을 받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부분의 경향을 낳습니다. 예상에 지속한 일부러가 되기 때문에 그는 흥미로운 일을 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플로가 되었습니다. 은은데,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지나도, 한 명이 돋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역할을 하여, 흑히다 랜드 오브 바스타드 이거 없습니다 랜드 오브 바스타드 손오경의 야영진 어디야? 여기야? 에데치코에 가야겠다 에데치코에서 물약 좀 사야겠습니다 ληernen 상수 방이 뮤 upside 일단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세요? 목약을 봐야겠어 치료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나 보네 세이블슨이 숨어삽네 세이블슨이 숨어있다 안녕하십니까 쿠노경이요? 수쿠노경이요? 수쿠노? 바론 리크골트 이거 캠프가 아닌가요? 말이 없어 앤 말이 없어 물고기 나오기 치어 기구 치어 지민 분명히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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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아무튼 잘 들어와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 그리고 전원 고마워 이곳은 베리맨 뱃어라 뱃어라 두 번쩍 두 번쩍 두 번쩍 이렇게 지금 안에서 그들은 물이 너무 어... 그치지 않도록... 잘 지내셔서요 하지 마세요 스테안! 너는 죽을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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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논가보다 Get your ass moving Snot nose brat You pull them out of a pile of shit and they thank you with back talk Where were we? Oh yeah We need a guide who knows these parts So I hope I can rely on you Herman That's Henry Right And as I said to Radzig I don't want to carry any dead weight We could find ourselves in some very tight situations where every sword counts. I know how to handle a sword, alright? I've heard a lot of fellas say that. They still ended up on the wrong end of one. We'll find out. Stefan, take a break. Dangler! Let's find out what Harold here can do. Sure. No problem, Chief. I'll slay you, you scum! I'll slay you, you scum! I'll slay you, you scum! You scum? You scum? You scum? 활은 어떠냐? 활이 안껴지나? 활이 안껴지면 말을 해주지 활이 안껴지면 말을 해줘야지 활이 안껴지면 말을 해줘야지 나 활을 잘 쏘는다 거의 엎병이 있습니다 거의 엎병이 있습니다 치즈 뭐 이게 뭐야? 그 말을 제가 좀 죽여다 그래도 될까요? 말을 좀 왜 그러시죠? 뭐 문제라도? 뭐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라도 있나요? 왜 그러시는거죠? 저한테 왜 그러시는거죠? 저한테 물 보세요 물 물 물 물 좀 싸우는데 물 라는 꿈을 꾸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바로 죽음이에요 아시겠죠? 물 여기서 여기서 따라가는거구나 빨리 좀 가세요 어 막고 싶지 않으면은 무슨 일 질의 그리고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응, 개소리야 빨리 좀 가시죠 제발 좀 터지셨군요 뭐야 빨리 좀 오실래요 터지셨네요 정말로 왜 느려 터지셨을까 근데 막고 싶어서 그런가 이렇게 못 참겠어요 얘들아 터지셔가지고 어디 계시죠 진작에 저흘로 오라고 하면 될 것을 흠 야 야!! 야!! 렛츠 좀 사서 무료일까요? 렛츠가 계속its가.. 나한테 대도 죽고 싶구나 너의 작업을 해봐 랍데그는 루트의 몸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넌 너무 멀쩡해 자꾸 빠지냐 이게? 활이? 죽고 싶은게 그러지? 어? 죽고싶지? 악어? 죽고싶지 악어? 거미? 어? 거미 여기 되들어 왜 되들었지? 응? 왜 되들었지? 응? 왜 되들었을까? 응? 흠 여기서 뭐하라는거야? 농장을 습격한 자들의 훈적? 흠 아직 흘러내려 누군가가 안가면 안가가가가 도우세요? 흰 리 흰 리 흰 리 ist die hard. most of the lads ain't had an easy life well maybe it's time they turned over a new leaf then you ought to be a priest. try telling them you self then if you wanna hear some choice swear words 아 아직 없구나 아니 죽어야겠다 안되겠어 웅 웅 웅 웅 웅 웅 타바지가 없어 타바지가 없는거야 켜봐 혀가 없어 혀가 혀가 없어 혀가 없어 난 왜 안그래 혀를 안했 natives 혀를 안했었잖아 혀를 안하다는것 같아 혀를 안해도겠어 혀를 안하잖아 혀를 안 soybean 혀를 안하니 혀를 많이олотeze 혀를 뭐지 혀를 안하는 Kleine 진체를 약탈하면 안되지 나는 꿈을 꿨어요 거기서는 목욕을 꿨어요 1, 2, 3 1, 2, 3 1, 2, 3 1, 2, 3 없나? 고급탕 고급탕 갔다 가야겠구만 고급탕 갔다 가야겠구만 못나게 마르다 고급탕 갔다가 심화되겠구만 육 집 간 혜연 야간 멀뚱멀뚱 서계세요 면도 가위 소리가 좀 리얼합니다 아픈가 봅니다 반가 봅니다 5시간 동안 아픈 것 아픈 것 실패야 또 야 너무 어두워 나와 와 너무 어둡소이다 여보세요 어 개얼물 와가 났네 아 아 숨 쉬어 숨 쉬어 어 풀 좀 잘라야지 풀이 너무 많네 어디까지 가야돼 여긴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그대비 순ip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쑤울이 뭐하는거야?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붙어있었고 랏지그는 랏지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쑤울이 누구인가요? 이 쑤울이 누구인가요? 잊어버린 노벌의 가족이예요 모래비아에서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너도 몰락한 것 같은데 휘윽 야! 말 살 수 있나 여기서 이제? 사야 되는 것인데요 사야 되는 것인데요 야! 아 자 한자가 뭐하세요? 불면증인가? 퓨스트가 여러개가 습겨있어 왜 다른걸 눌러버렸데 어디선 못해? 누가 잘 알았으면 좋지? Enemy 지방이 더 잘iin soul짐. 내가 전에도 이야기하면 사는디요. 급소. Warthold. 내가 Victor에 더 놀랐다. 아무튼 벤터iken, 벤하 zwischen anyone 이런 곳에서 너로nost대로 그게 아닌거다. 지민은 너에게 더 많은 ones 지 Aren't you? 뭐 그런 입장에서 도저히 하면 되지 항상 worked 당신은 싹 찬송 거야 저기요 제가 고민을 하고 어디로 해 일어날 사람이 gap who is behind and then we deal with them 네, 선생님 나 계속 굴리려고 지금 칭찬하는 분 저, 누구야? 그래서 내가 문제의 논문을 많이 묻습니다. 왜 하나가 다가가야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사와는 흥미로운 거고?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의 논문에 대해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지가 다는 의견이 다가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일은 일정한 찌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네 자네 아들이란 것이죠 이거 말고 DLC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깜짝이 진행이 되어버린 걸까 아시아 지금 저의 사회에 공유한게 해 이 문장에 나와요 자기부터 말해 저는 이미 알 수 없을까 여기가서 말해 면은 시장 그리스마일이었어 그리스마일이 자리를 가려야 된다 이 면을 어떻게 할지 아는 괴로워 아름다운 상관에 네. 네. 이거 지도합니다. 좋아서 지상해 여름에 굴을 막게 온진 것입니다. 저한 lesser의는 지금 Ur- Sound? 물기가 정말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것임에서 전 horse의의 길이로 원하는active his 구축을 한게 부 dense casting. 우선 지금 안 오는 seiner와 eden가 свобод을 또 낮추고 있는 어이도, 주유가 어떤 주rep Zia? 하이그를 이 부분은 네, 이렇게 그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은 한 15년 동안 이 부분은 한 15년 동안 하이그를 그의 여 große 박름만의 하얀의 예수와는 무엇을 잊게 된다면, 그의 방법은 아무리의 주인공을 가져오는 것 같다구요. 학원은 공평이 치료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말지, 그리고 왕이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는 어떤 게 말할지 통과 아는 랄가 그의 할 줄이지요. 말이 많군요. well if i'm to know what i'm up again true all right in a nutshell several years ago i had to resolve a bloody feud between the zuuls and another family the zuuls were clearly in the wrong but refused to accept my ruling so i hanged the head of the family raised their castle to the ground and confiscated their property ever since then they've had it in for me not surprisingly but you acted in good conscience yes although in retrospect it might seem excessively harsh and it doesn't help the other family is related to mine what happened 그래서 뭐가 들어간거죠 쿤어경을 또 만나요 언제까지 만나요 쿤어경 죽이면은 퀘스트가 완료되는데 쿤어경은 죄질을 지켰죠 쿤어경을 잃어낸다 쿤어경을 대요 아멘 아멘 젤 역할 어딨니 구경 멋있어 보인다 있어보인다 아무것도 없잖아 행정 누군가 시베건 행정관의 베이스 시베건 까마귀 부리를 껴야지 까마귀 부리 부리부리 부리부리 뜨지마 어딨니? 얘들아 내건가?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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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이구나 어디계세요 도대체 호노씨 어디계세요 항상 비어있는거야 항상 비어있는거야 혹시 어디계십니까요 아침에 몸에나 있겠지 잠시만 더 이상 도대체 허리 히히히히히히 넉해 어딘가 코nap 싱기 코넌 쟤 내가 코고나 이거 んでここないか? この2?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보내고 싶어요. 다른 곳은 없죠. 알겠군요. 그곳에 도착할 수 없죠. 그곳에 도착할 수 없죠. 그곳에 도착할 수 없죠. 그곳에 도착할 수 없죠. 그럼요. 순찰만 계속하다가 끝나는거야 뭐야 이거 너무 피효혈적이야. 어디까지 가니. 그곳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Type of 줄 lips había прошлом Hot Son billy by aquí 트레이디 아 Two ory 维 Floyd 지금 일요일날 계약 such 저 swill 아 하하하하하하하 안도와줄까지다 4칸 코너 테베사니? 뭐야 넌 누구니 넌 누구지 우리와 사라지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뭐지? 말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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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돌진하면 되잖아 뭐였어? 자꾸 활이 왜 빠지는거야 도대체가 어그 걸렸니? 누구야? 누구야 나 왜 덤벼 왜 누가 저기야? 누가 저기야? 누가 도적이네? 뭐 때려? 나를 너가 스톰 너가 도적이네? 잊어 왜 공격하니 나를 누구니? 누가 도적이네? 너 어디? 누가? 뭐야? 너 뻑 거야 뻑금뻑금 뻑금뻑금 뭐 죽어 활이 왜 자꾸 빠질까요? 도대체 뭐 나란 뭐야 뭐야 넌 뭐야 너 달달 하이 달달 내껀데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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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달달 하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누군가? 우리 바이뀌 좋은 cerveau. 그리고 마가 저의 말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물론, 바이뀌 그는 박수스로 말하는 거였지요. 하지만, 그는 나에게 맞지 않냐고. 아무튼, 이렇게 마시메을 마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뭘? 이것. 마시메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의 진 многие 같은 그룹이 있는지 알아봐요 나한테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요 그쪽에서 잃는데... 제 것임지ety, 수업할 때 벗고 넉넉히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한국의 진병으로 보내주세요 Quno, 자기가 저한테 생각하기로 했다고 할 때가 첫 번째, 그룹들이 등을 바닥일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상송이 제한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송이 제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물론 그들이 고통하고 그리고 더 좋은 대중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그들이 고통한이 그들이 그들이 다 받았다 그들이 그리고 수채에 대한 상송이 제한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이저어, Henry, 진짜 미소한 상송이왔습니다 저는 이 상송이왔야는 것만이 제한가 하지만 우리는 택시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았을 것입니다 품을 깨버리는 햇림이다 품을 깨버리는 햇림을 깨버리는 햇림을 깨버리는 햇림 또 야영주로 또가? 코너 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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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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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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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면인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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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이야? 어딜 때려?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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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나와 어디로 가자고 어디로 가자고 어디로 가자고 어디로 가자고 왜 와 어떠자고 야 너 천천히 향해 어디 갔어 제 독소 어디로 가자고 뭐고? 그 다음? 나 돌 죽이고 싶다 나 돌 죽이고 싶다 또 만나 저기서 젠글젠글 또 만나요 저기서 또 우리 여기 느린 것인가 말을 한번 바꿔야 되나 내 남장 또 후스데어 나야 뭘 왓이야 어디갔어 후스데어 누구야 너가 앞길을 막은거야 내 앞길을 어? 감히? 캐스터 빨리 해야되는데 어디가 지금 내 앞길을 막아 어? 뭐하지 어깨먹은 사람이 누가 막으래 누가 막으래 누가 막으래 늑대야 먹지마라 먹지마라 야 야 음 너무 깊이 흥 음 너무 깊은 사람이 난 나 항상 찾으면 없니 얘들아 아니? 쟤 이거 뭐하니? 어딨니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아직도 아는거야 왜 하루를 보내야 되는구나 이제 왔겠지 늦게도 오는구나 난 난리 나 하루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다시 가야 상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지만 당신을 아니었습니다. 뭐? I found out what Jake he is! I want you to grab him, and beat everything he knows about Hagen out of him. 아, 그 파이팅이 좋은 plan! 그런데 왜 내가? For one thing, 너는 적용하자. 또, 다른, 너는 probable가 없던그램에 시장한거에요. 그것도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yeah that's the one i'll get going then go and when you find him 어디로 가라고? 너의 여품 빨리 좀 하나 사야겠다 뭘 아야 뭘 아야 뭘 아야 니가 나오면 되잖니 뭘 아야 여기서 말 좀 사고 어디서 빨더라 어디서 빨더라 어디서 빨더라 야 아 항상 오면은 이 말만 사는 것 같애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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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속도가 느려지구나 사실래요? 뭘 좀? 이거 왜 400원이야? 음메통을 방금 줬는데 음악을 정리하네 음악을 보내고 음악을 보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면 이건 뭐에요? 뭘까요? 음.. 왜 이리로 가라고? 빨리 가보세요 아긴가 어이구야 누구세요? 너 나중에 도망갈 거잖아요 나중에 도망갈 거잖아요 도망갈 거면서 도망갈 거잖아요 나중에 그 물건은 보관함에 있고 어차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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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나 이리저나 그리고 만약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왔지 모르겠고, 그냥 이를 죽음을 했지 그것도 못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를 섬서의 전쟁을 주문했습니다 here if you're worried about your reputation with the riffraff you have here as guests suit yourself but if I were in your shoes I'd be more worried about my reputation with my liege lord so better tell me quick where I can find that treacherous bastard all right all right since it's d Radzic's affairs we're talking about naturally my guest privacy has to take second place after all I would dream I'd give an offence to his lordship I don't worry about it all you have to do is tell me where to find Jakey well I was gonna throw him out on his ear at first he straws in here like some Lord ordering people around but then he showed me the way of his person well business is business he stayed here a couple of days yesterday evening he was boozing here and then went off to the woods with some went to the woods it's a very broad term in the someone said they saw them heading south across the 여섯 시골 여섯 시골 시골 여섯 시골 아 여기서 뭐 어디에 가라고? 이쪽 끝부터 시작하여 제이키를 추적하시오 여기 어딘데? 여기? 뭐야? 어디있니 제이키를 여기서 어떻게 찾니? 어디있니? 어디있니? 여기있구만 비켜워 그냥 죽여 fuck are you doing i picked up this wench at the end see and we wanted to go somewhere quiet only the bitch whacked me on the head with a rock and fucked off with all my cool did she know and which way did she go i haven't a clue but i reckon as far away from her father as she can get she won't be going back in a hurry i've met some mad wenches in my time but that one was a piece of work she could have just asked me for coin instead of trying to smash my skull right away and then to leave me like this i know you know what it's like when someone fucks you shame she didn't hit you a bit harder though listen henry that thing with hagen i didn't want to really but they kept threatening me and then they offered me coin jesus henry i've never seen a pile of coin like that in my life kuno wouldn't give me as much as half a groschen for a cheap wench yeah yeah my heart bleeds enough tell me where i can find hagen hagen lord zuhl yeah i'll tell you henry we're still mates right mates after you dropped me and the others in the ship you know we could have all been killed at that ford jesus i know henry i'm sorry truly but look here if i tell you where to find zuhl you'll let me go right let you go that rock must have really scrambled your brains henry i'm i'm really sorry i swear to you i swear to you that i can believe that but why didn't you tell us about it you didn't have to betray us i don't know i i was confused i was confused please let me go first tell me where hagen is and then we'll see i won't say anything as long as i'm tied up i know how that goes i'll be left here for the crows why did you have to betray kuno you could have just taken the money and done nothing yeah just like kuno would do you've only been with us a while if you'd been riding with him as long as i have you'd see through him he passes himself off as an angel of mercy but he's as much of a swine as any common footpath you're an ungrateful brat jakey there's lads of your age working the fields and sweating in forages and no one pampers them but you get a chance others can only dream of and what have you done with it but they don't risk ending up gutted in some ditch day in day out funny you should say that since you just came pretty close to it and for what you go boozing for a few days and then you get duped by the first wench you run into you don't want to talk all right but i can leave you to rot here if i want well then are you gonna talk like i said untie me and i'll tell you everything i know what you mean jakey kuno's no less of a bastard than that hagen they're all birds of a feather yeah right but why ride with them then because kuno's on my side i didn't pick him and maybe seradzig wouldn't have either if he had a choice but one thing i know if you don't tell me where hagen is more innocent people will suffer i suppose you're right hagen's planning to raid some village samapesh i think he's gonna go there in person along with what's left of his band so are you gonna untie me now i'll untie you all right and take you where you belong what what are you saying where to jail but you can't we had an agreement we didn't agree on anything my conscience is clear my conscience is clear okay at that time when we greetings the minute 좀 틀려야겠군요 훌륭점과 방어구점 가게 신발 소리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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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우리의 chain 뭘 하는거에요? 아 뭐기면.. 여기 빼면 되죠 사비 슈냅스 이쪽으로 가면요 달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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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달달한 것이 아주 달달합니다 좀 달달합니다 두번째 달달한 곳으로 가볼까요 달달하잇 두번째 달달한 곳은 바로 덜달한 곳이죠 덜달한 곳으로 가볼까요 덜달한 곳으로 가볼까요 제가 뭘 봤죠 덜달한 곳으로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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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파레이예요? 그럼요 파레이예요 갑자기 사슴이 생겼네 어륵이 생겼네 사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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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대회 북부에서 미래 한 번 possibly 네 마지막에 오늘의 전쟁 우리는 말은 고세요. 뭐 한 땀 한 땀 땄겠지? 꽃을 만드는데 I'm well aware why you serve Ratzig You owe him a favour And from what I've heard, it's not the first time you've had to pay him back It won't be the last either The fact of the matter is, you fight Cobbler's battles for him And you've little or nothing to show for him If you accept my offer, on the other hand You can ride away from here a rich man What do you say sir? You can't do it You're making a common mistake, Henry There's a difference between what a man can't do And what he ought not to do In this case, the difference is the size of Hagen's offer Have you no honor at all? To sell yourself to the highest bidder Don't 따라가는 놈이구나 Ratzig never offered me a grosh Because you owe him a favor And this is the third time I've had to pay him back My conscience is clean Hmm Tell me Kuno What do you think makes a good mercenary? If I knew that I'd have a marble palace in Florence I'd sit all day on a golden throne drinking wine But I suppose for a start He should be skilled in warfare Oh, that's how you see it But what about those who enlist your service? What they value is loyalty and fulfilling your duty A mercenary who turns after coin like a vein after the wind Isn't worth his salt An eloquent speech But like I said I've paid Ratzig back quite enough So if you don't mind I'll take that pile of coin and fuck off And then what? Do you think anyone will ever hire you again after they hear of this? With that much money I won't have to worry about that for a while Anyway, everyone will understand how things really stand Do you really think Sir Ratzig and others like him will share your interpretation of mercenary's honor? Not a chance Everyone will see you for the swindler and turncoat you are And Sir Ratzig and I will make damn sure you won't come out of this smelling of roses Hmm Are you threatening me? Call it what you like? Fine It seems you have learned something after all You'll stay then Obviously But didn't seem so obvious to me Come on now, Henry Don't take a fence And let's go and deal with Hagen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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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rue Sir Hagen This is not the first time I paid Ratzig back Nor will it be the last But then He did save my neck from the noose So I'll be long beholden to him I'll make no bargain with you But I will take your silver You would fight me You're a damn fool I've no wish to fight But neither do you Otherwise you wouldn't have tried to buy me off So it seems that we're evenly matched Let's see who fortune favours So be it So be it So be it So be it What Wha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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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1냥 오케이 한 번 죽고 오케이 오 쉣 쉣 나와 나와 야 뭐야 뭐야 자 단기적 수트다 단기적 수트였다가 다시 또 음식을 먹고 어디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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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달달하고 아 그 무감각해 사람이 말이야 무감각해서 쓰겠나 아 아 띠리랩 띠리랩 아 아 추가 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동생 화살이 자꾸 엎겨지는거야 이거부터 먹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맞아 야 안맞아 도대체 뭐라는거야 뭐라고 했니 아주 맛있고 아 티를 안보고 있네 이거 하지 아 잘 다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cada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compact 으 으 넌 뭐하니? 페이크야? 뭐야? 뭐야 너 페이크를 쓰네 거의 고슴도치가 되어버렸어 드라이 맛있습니다 스팅어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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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맛있구만 어디로 가야돼? 자 라드 직경에게 가서 문투를 보고하고 춥고 제발 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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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yeong 춥고 춥고 게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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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음...